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 AI로 말투 변경하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어요. 네 카카오톡에서 그러한 기능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채널수로 상호 변화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보시면 새해인사 이렇게 썼어요. 새해인사라고 썼는데 옆에 보시면 AI라고 있어요. AI라는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AI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여기 원문이 있고 정중채, 상량채, 임금채, 신화채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정중채를 터치해 볼게요. 정중채를 터치하면 새해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말입할게요. 그 다음에 상량채를 터치해 볼게요. 상량채를 터치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글자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임금채를 터치하면요. 임금채를 터치하면 새해인사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로봇채를 터치하면요. 새해인사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로봇처럼 합니다. 이와 같은 AI 기능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 더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AI 말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 제일 앞으로 가서 원문을 터치하면요. 원래 내가 입력한 글자가 뜹니다. 이렇게 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결혼 축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혼 축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쓰고 AI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딱 터치하면 이런 채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가지 채가. 이 채가 총 5개 나오네요. 제가 여기 정중채를 터치해 볼게요. 정중채를 터치하면 결혼 축하 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상장채를 터치하면 결혼 축하 드려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를 터치하면 그 다음에 임금체를 터치해 볼게요. 임금체를 터치해 볼게요. 임금체를 터치하면 결혼 축하 드리오 하고 임금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채를 터치하면 결혼 축하 드리오 입니다. 하고 신하처럼 말투로 바뀌어 냅니다. 그 다음에 로봇으로 터치하면 로봇처럼 결혼 축하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AI 메뉴를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자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지금 대화창입니다. 아래쪽에 채팅 이것이 설정 터치 되어 있어요. 터치 되면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있죠. 여기 설정 이잖아요. 이 설정을 터치를 합니다. 자 설정을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전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AI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실험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실험실 터치하면 여기에 실험실 이용하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험실 중단하기가 됩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을 반드시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AI 기능 사용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푹 터치에요. 터치하면 여기에 AI 기능 사용하기가 저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터치를 하세요. 이걸 터치해서 노랗게 되고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AI 기능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대하 요약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말투변경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투변경하기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이것을 터치하면 이렇게 사용 안 한 것이 되는데 이걸 다시 터치해서 노랗게 되고서 원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아까 AI라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뒤로 가보면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침 인사 이렇게 넣으면 아침 인사 이렇게 넣고 열고 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 자신의 대화창이니까 AI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자기 자신은 안 생겨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창을 다시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서 아침 인사 다시 해 보겠어요. 아침 인사 이렇게 아침 인사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대화 차이는 안 생기지만 타인과의 대화 차이는 AI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깁니다. AI 생기죠. 이걸 터치하면은 체가 여기 생기죠. 아까처럼 그래서 정중체 터치하면은 아침 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카톡에서 생겨있어요. AI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